안녕하세요. 시스코코리아에서 DNA센터 기술지원 담당하고 있는 최호성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스로그와 SNMP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고 계신가요? 네트워크 장비 이외에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할 새로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엇이 필요할까요? 예,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 시스코 카탈리스 스위치, 라우터, 무선 앤 컨트롤러, 그리고 인증 서버들은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DNA 센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DNA 센터의 SDA 기능에서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새로운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